오늘 바람이 덜 분다 잘 좀 하세요 저 생일이니까요 너무 귀엽다 얘네들 완전 동화같음 재미있다 그치 아 동네가 너무 이쁘네 아 상큼상큼 귤 먹고싶다 상큼상큼 귤? 아까 거기 떨어진거 많았는데 바닥에 절도야 절도 가져가면 감상숭깡 할거같아 감상숭깡? 제발 좀 귤좀 가져가쏭깡 육지사람들 이게 뭐라고 이렇게 감성 뿜뿜할까 아 진짜 이거 뭐 동화 아니냐 오빠 나 여기서 전신샷 하나 찍어주라 그래요 응 알았어 사기샷 사기샷 찍어줄까? 아무도 없으니까 마스크 벗을게 완전 사기샷 자 봐봐 이리 보자 이리 봐 개길게 나왔지 이리 봐 또 찍어줘요 너 찍어줄까? 불러봐 나 불러봐 츄츄? 동네 주민들 보는거 아니지?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누구네 집일까 그치 그니까 너무 이쁘다 와아 저기로 올라가야 하는데 입장 제한이라 오늘 못 가요 다음에 또 와야될 때 응 다시 오자 뭐야 저거 소라도 좀 파는 듯 아 5만원으로 3만원씩이에요 해삼이다 해삼 이게 뿔소라에요? 뿔소라 우와 전복 우와 먹어볼래 오빠 우리? 오빠 해삼 좋아해? 해삼? 좋아하지 얘네 해삼도 있고 전복도 있고 소라도 있고 이거 골고루 이걸로 할까? 이거 주세요 골고루 있는 걸로 하세요 우와 거기서 해주나봐 대박 우리가 뭐 뜯어먹어? 진짜 신기하다 흑질이 아까 내려와보기 잘했지 내가 있을 것 같다 했잖아 이런거 이거 그렇죠 해녀 이런거 잡은거 먹는거 잡은거 먹는거 잡은거 잡은거 다 맛있냐 아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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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 네 이게 남의 동네 아닌 남의 동네 소라 전복 소라 아니야? 소라인가? 음 다진 맛 여기서 생산물을 찾는다고? 생물이 있어. 거기에 뭐가 있겠어? 고동 잡았습니다. 고동. 고동입니까? 네, 고동입니다. 움직이지요? 봐봐, 내가 생물이 있다고 그랬지? 저기 가보자. 응. 소라기야, 쟤 움직여. 그치, 움직이지? 오, 나 너무 귀엽다. 너무 신기해. 여기 왕소라기 있으셨고요, 바로 앞에요. 눈 앞에 있었고요. 감귤 천혜향. 천혜향이면 천혜향이면 감귤이라고 그러지? 100%야. 어때요? 맛있네. 바다 앞에 두고 먹는 기분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먹어봐요. 네. 어머나. 맛있어? 진짜 100%라고, 리얼이라고? 너무 단대? 응. 감귤 75%, 천혜향 25%인데? 스타벅스 메뉴 주문해놓고. 줄 서있습니다. 해변에 가서 의자를 펼쳐놓고 먹을거지요? 드디어 의자를 써먹을 때가 왔어요. 네. 작년 여름에 이어서 두 번째 쓰는 거예요. 어, 그게 작년이었나? 네. 포항 가서 썼잖아요, 우리. 1년에 한 번씩 쓰는구먼. 그런 것 같아요. 엄청 줄을 서있어요. 이렇게 커피를 좋아한다고 다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커피의 민족이엇간? 감사합니다. 고마워. 아, 우리는 바로 나오네. 말 타는 사람도 있어요, 말. 여러분, 저기서 뭘 잡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통을 갖고 있어. 우리만 아마추어같이 여기서 커피 마시겠다고. 그리고 의자 갖고 오고. 커피 사왔지 뭐예요? 저기 성산일출봉도 보여요, 여기. 어, 여기는 내 남편. 월! 오, 예스. 완성, 완성. 어디 볼까요? 뷰를 볼까요? 음, 죽이는구먼. 죽이는구먼. 이야, 아주 그냥 성산일출봉 보이면서 그냥 아주 그냥 멋있어. 어? 해풀 라면을 먹어야 될 것만 같아요. 여기? 네. 천국이구먼. 아, 매일매일 오고 싶나요, 여기. 저기서 뭐 죽는 거지? 진짜 궁금해 미치겠네? 뭐 고동 이런 거 죽는 거 아니야? 다 무슨 통을 갖고 있고, 우리도 여기다 담으면 되겠다. 뭘 담아. 다들 통이 있잖아. 어? 주워가지고 저기 수산물 시장에다 팔려. 그치. 아, 경치 좋다. 뭐 있어? 그냥 뭐 애쓸 필요도 없어. 그냥 집 앞에 있어. 널려있어, 집 앞에. 근데 이게 뭔데? 먹는 거 아니야? 그니까 먹는 거. 소라 같은 거 있잖아, 왜 맛있는 거. 그런 거 아니야? 삶아서 먹는 건가 봐, 이쑤시개로 떡 해갖고 이렇게 빼서. 아, 그런가 보네. 이게 그냥 널렸어, 오빠 저기. 맛없게 생겼는데? 불쌍하지? 놓고 올게. 어, 놓고 와, 놓고 와. 조심해서 놓고 와. 우리가 비밀을 알아냈어, 오빠. 와, 대박이다. 뭔데? 와, 나 제주도 살아야 되나? 보말인 거 같아. 아, 이게 보말인가? 어. 보말죽, 보말 칼국수 먹잖아. 그 보말 같아. 아, 맞네. 맞아? 어, 봐봐. 어쩐지 저 할머니가 이거를, 이걸 엄청 소쿠리에 넣어가지고 가는 거야. 이게 막 그냥 지천에 깔렸어. 아,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죽고 있구나. 근데 우리 뭐 들고 가봤자 뭐 먹을 수 있나? 까르보 불닭 있어, 집에. 거기 넣어서 먹을까? 삶아가지고. 저기 놔줄까, 다시? 너무 재밌다, 오빠. 짱이야. 나 이거 진짜 여기 있으면 날 새는지 모르고 이거 할 것 같아. 넘나 재밌었어. 제일 재밌다, 제일 재밌어. 제일 재밌었어? 응, 개뻘. 난 이걸 좋아하는 앤 거야, 천성적으로다가. 오늘 생일이잖아요, 저. 생일 축하합니다. 봤어요? 네. 제 생일이라고 또 이렇게. 예. 봐봐요, 생크림이에요? 생크림이에요. 생크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동물성 생크림 맞겠지? 그거 아니면 나는 참지 않추. 내가 다 먹추. 커피예요. 좋아요. 제가 생일이라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예. 저희 여기 와서 이틀 동안 너무 춥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 좋은 데를 나와보지도 못했거든요. 오늘 제대로 나옵니다요. 오빠 오늘 햇살 오졌다. 네, 그러니까. 와, 뭔데 저거? 낙가모라 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신고 다니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나이키에서 내가 스리퍼 사자니까 왜 안 산다고 우기는 거야? 나라도 아껴야지. 나라도 절약해야 잘 살지. 한 번 뒤지게 맞고 싶구나. 내가 우리 집에 소비충인 것처럼 말하네? 잘 아시네. 나 오늘 생일인데 이딴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명품 내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지금 당장 이벤트 어디? 뭐 이런 데 숨겨놨나? 여기 보면 다이아 반지가 있나? 여기 어디에 있겠지? 우리 오빠가 날 위해 이벤트 준비해놨겠지? 여기서 뭐 나오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냐고 내가. 아니요. 와, 너무 좋아 오빠. 주신다. 와, 너무 좋아. 이런 게 해피지. 이거는 얼큰이에요, 제 거는. 고기가 많아.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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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잘하네. 응, 잘하지. 응. 전 이미 했어요. 모공이 넓다고 생각하는 부위에. 문지르지 말고 그냥 살살 펴발라요. 됐어? 응. 응, 됐네. ㅎㅎㅎㅎㅎㅎ 우리 시커먼스 됐다, 오빠. 블랙죠? 응. 아니 이거 원래 불을 켜갖고 나한테 막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야, 오빠가? 어딘가에서? 내 앞에서 이렇게 한다고? 어, 그럼.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츄츄에 큐큐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부세요, 빨리. 빨리. 소원을 빛나는 거예요. 소원을 빌고요. 그렇게 황급해서 어떻게 해요? 황천길 갈래요? 알겠어요. 황천길 갈래요? 이제 같이 꺼야지. 하나, 둘, 셋. 와우. 어이, 머리 진짜. 하나, 둘 다. 둘 다. 둘 다.